오늘은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목표가 달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대란 하디라는 분이고요. 25년간 성공, 자기개발, 동기부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27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컴파운드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리효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바꾸면 시간이 지나면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어지는 컴파운드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컴파운드 이펙트를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더라도 애초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못 세우면 다 부질없습니다. 그죠? 잘못된 목표를 세우는데 그 과정에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여러분들이 찾는 것만을 보고 경험하고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찾고 싶은지 알지 못하면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목표지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마 대부분은 다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고 집중해야 할 새로운 대상을 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 이제부터 사슴을 잡을 거야. 너 이제부터 사과를 찾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거죠.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목표, 삶의 중요한 목표 써보세요. 너무 한 가지 측면에 치중된 그런 목표보다는 뭔가 삶의 균형에 맞추는 그런 목표가 좋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이제 이것을 어디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이 책의 저자는 목표 달성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목표 달성 공식은 무엇이냐. 선택 더하기, 행복 더하기, 습관 더하기, 복리효과는 목표 달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결정을 얘기하고요. 행동은 실천을 얘기하고, 습관은 실천을 반복하는 걸 얘기하고, 복리효과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지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즉 노력을 하시고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목표는 달성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수첩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들을 적어보세요. 이 습관과 행동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르다면 이 책의 저자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믿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결과물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행동이 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탐색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나쁜 습관을 찾으면 이 나쁜 습관도 없어야 되거든요. 목표에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기술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트리거를 찾아라. 내가 술을 끊고 싶다 이러면 내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주로 술을 마시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단 것을 먹는다? 내가 언제 단 게 땡기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시고 그 시간대에 다른 집중할 만한 잠을 잔다거나 차라리 이런 것들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피로, 분노 이런 최악의 습관들을 유발하는 감정은 어떤 건지 살펴보시고 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피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트리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을 청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집을 쓸고 닦으면 청소하라는 의미인데요. 내가 만약에 술을 끊는 게 목표다. 이러면 집 안에 술병을 술 한 방울도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에 있어서 내 목표의 달성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세 번째, 다른 습관으로 대체하라. 이건 좀 더 나은 습관으로 바꾸라는 건데 콜라를 만약에 내가 좋아한다? 근데 콜라를 끊고 싶어요? 이러면 냉장고에 탄산수를 넣는 거죠. 탄산수를 많이 먹겠죠. 그럼 탄산수 같은 걸 넣어서 콜라가 먹고 싶을 때 탄산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적응하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뿌리 박힌 습관이라면요. 그 습관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익숙해질 때까지 작은 단계를 서서히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커피를 끊는 게 목표다. 그러면 일단은 커피는 보통 카페인 때문에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디카페인 커피를 절반으로 먹어보는 겁니다. 매일 만약에 커피를 먹는 사람이라면 월수금은 디카페인을 마시자. 이런 식으로 서서히 뭔가 새로운 습관들, 변화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무작정 뛰어들어라는 겁니다. 앞에랑 좀 배치가 될 수 있는 주장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때로는 서서히 뭔가 하는 게 잘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한 번에 단번에 뿌리를 뽑으라는 거죠. 이렇게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좋은 습관은 어떻게 장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습관을 장착하는 여섯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조건이 최적화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콜라 중독이다, 콜라를 끊고 싶다 이러면 냉장고에서 콜라 다 빼고 거기에 탄산수를 다 넣는 거죠. 이러면 내가 콜라를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콜라 먹고 싶을 때 탄산수로 대체 만족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뺄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을 빼야 할까 이걸 고민하기보다 그 빈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을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TV 보면서 시간 낭비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그 시간에 다른 취미활동이나 혹은 아이들과 놀아준다든지 이런 새로운 활동들을 할 것을 고민하라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결심을 주위에 널리 알리라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술 끊을 거야. 나 이제부터 담배 안 필 거야. 이 결심을 널리 알리라는 거죠. 물론 안 됐을 때 조금 쪽팔릴 수 있지만 그 내가 선언을 함으로써 내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그 행동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성공 파트너를 찾으라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도록 도와줄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유지시켜줄 사람 그런 성공 파트너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경쟁하고 연대하라는 겁니다. 투쟁심과 경쟁심은 성과 창출을 돕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오늘부터 나랑 금연하자 이래서 누가 더 오랫동안 담배 안 피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이 좋은 습관들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즐기라는 겁니다. 노력한 결실을 축하하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희생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99%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랑 모두 똑같지? 똑같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선택해서 변화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기 싫어. 나 지금 벗어나기 싫어. 이거는 성공자나 실패자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변화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하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겁니다. 평범해지기는 쉽습니다. 비범해지기는 어렵고요. 비범해지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없애고요. 새로운 습관을 여러분들이 정착시킨다. 장착을 하시면요. 자기 자신을 참아내야 합니다. 이게 긴 시간 동안 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참고 내가 변화하고 나쁜 습관도 안 하고 그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남들이 정말 놀랄만한 그런 성과를 이룩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참아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년, 30년, 혹은 40년 이상 반복해어 나쁜 행동을 바꾸는 일은 그만큼 걸릴 수 있어요. 40년 이상 한 거를 어떻게 4일 만에 바꾸려고 하겠어요. 하다못해 4년이 걸려도 엄청나게 빨리 바꾼 거겠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요. 인내심을 가지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십시오. 그런 엄청난 보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가 달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